그냥 진짜 가이드야 귀신이 들엉 멈춰버리듯 차가운 바람보다 뜨거운 햇빛 줄기가 좋아 눈 돌리면 눈이 부실듯 다 알아 눈을 마주치고 싶어 안다는 걸 나만 내 부끄러움을 이해해줄래 너무 머리도 잊지 않는데도 느껴져 잠시만 다른 모습을 봐보래 쏟아질 것이 있어 느껴져 너의 시선 쏟아질 것이 있어 난 네가 좋아 계속 보고 싶어 서저나 보지만 미치겠어 난 네가 좋아 계속 보고 싶어 서저나 보지만 미치겠어 난 네가 좋아 계속 보고 싶어 서저나 보지만 미치겠어 대단하다 근데 어차피 바꿀꺼야 좀 어차피 가이드라서 스케치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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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 그거래 어머 그거 그 그분들 있어요? 하필 분들? 그거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실수한거야 실수 근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샤실 거 아니고 근데 약간 그냥 진혁이 형 목소리 같긴 하자 응 근데 뭐 뭐냐 그 핫샷 핫샷 이들이랑 작업은 뭐 꼭 뭐가 있기때문에 항상 했던건 아니고 아니 준혁이 형 아니라니까요 준혁이 아니에요 이런거 확실해야돼 준혁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준혁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니까 샤실대리랑은 계속 그냥 뭐가 뭐가 없어도 그냥 작업을 해왔었어요 네 이게 뭐 이건 뭐 스포도 아니고 네 그니까 입꼬리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니랄까요 준혁 승인 아니니까 준혁 승인 내가 아는데 내 옆에서 듣는데 그냥 여기 옆에서 듣는데 그냥 여기 옆에서 듣는데 준혁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내 친구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사실 얘기해줘도 안 믿어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진짜로 진짜 진짜 아니야 하셨고 방금 거는 진짜 내 친구 있어 현우랑 친구야 놀리는거지 나는 말했다 진짜 아니라고 왜냐면 다 다 믿는데 막상 그게 아니면 실망하고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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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해놓은 곡들이 많아요 하샤시들이랑 근데 만들어 놓은거는 그래도 너무 지금 제 마음대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고 작업할 해볼까 하는 트랙 만 들려줄까요 작업이 어떻게 해볼래 해볼까 하는 트랙이 있어요 들어 들어 봐봐요 너무 말이 많다 relie가 》 불δή 불닭 불이 불ether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완전 스케치고 자가 팔찌 안했지만 몰라요 그래서 들려준 거예요 사실은 팔찌 안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 아 안돼 안돼 이거 틀면 안돼 틀면 안돼 틀고 싶지만 틀면 안돼 틀고 싶지만 틀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들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저 혼자서 작업 많이 했어요 진짜 작업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진짜 뭔가 확실했으면 그때 틀게요 뭘 감자하세요 나 계속 꼬시는데 나 그런거 안돼 딴거 드릴 수 있어 딴거 이건 내가 내가 안 들려줬죠 들려줬나? 들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들려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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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번에 들려줬구나 기억났다 저번에 라이브할 때 이거 틀거였구나 맞다 틀었다 근데 다시한번 말하지 말고 하셨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금 습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냥 제 작업을 드리고 있는거지 신나는거 신나는거에요 신나는거 신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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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이건 그냥 그렇고 솔직히 산이랑 한 거 있는데 산이랑 한 거 몇 개 있는데 많은데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 목소리 그러니까 산이랑 다른 친구랑 같이 저랑 산이랑 한 거 몇 개 목 바닷가 속에 힘이 나는 전부 담아 너에게는 이미 다 끝나나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같이 그치 그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산이에요 나 산이랑 이거는 산이 혼자 한번 들려줄게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한 거 몇 개 산이랑 같이 아 이거 왜 또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르는거? 부르는거 내가 부르는거 뭐있지? 부른거 잘 없다? 별로 없어? 나 부른거 있다 나 이거 부른거 같이 한거야 같이 한거야 야야야야야야야 1002 야야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산이랑 엄청 많이 했는데. 산이랑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파일을 막 찾아야 돼서. 그리고 에릭남 형이 조금씩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에릭 형. 그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오시면. 나오시면 아니죠. 나오면. 들으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2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총 있으면 나와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왼손으로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 안 남았다. 아니 핫샷이 뭐가 없어. 핫샷이 뭐가 없어요. 핫샷 있는데. 내가 아시아 시들이랑 작업한 분들이랑 마음대로 틀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치대가 없어. 거치대가 뭐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럼 그러면 또 내가 글을 이렇게 못 보잖아. 그냥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 재밌는데. 하셔서 예이빙보스가 아니고. 뭐야 뭐야 뭐야. 거치대. 거치대 주지 마세요. 거치대 주지 마세요. 거치대 주지 마세요. 어차피 안 쓸 것 같아요. 네 페이브로 보내면 돼요. 네 페이브로 보내면 돼요. 막 이빙보족, 네 페이브로 보낸 거ari. 네 개척을 보내려주세요. ㅋㅋㅋ 그리고 저희도니 저희도니. 지금 사전에 저도 좋음을 넣어버려 그래요. 맞아 전해줘. 맞아 전해줘. 똑똑한데. 안돼 거치대 내가 살게 괜히 돈 쓰지마 거치대 내가 살거야 거치대 있어 거치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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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치대 필요 없어 거치대 있어 여러분 이거 이거 지금 애들 올 때 다 돼 가지고 갑자기 없고 이거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팔 거치대 그러니까 나 입술을 뜯어가지고 지금 오케이 쓰이고 갈게요 근데 아직 안 가 그러니까 갑자기 끊길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 립밤도 있어요 립밤 있어요 립밤 립밤 근데 약간 안 좋아요 너무 너무 번들번들 그러니까 나 그래서 항상 저기 뭐야 방송할 때도 안 발랐어 아니 안 그래도 입이 교정하기 전에 막 튀어나와 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서 입이 안 다물어졌거든요 근데 립밤까지 바르면 입술이 입술이 미끌미틀 거니까 더 안 드친 거야 입술이 아 너무 다 얘기해줬다 아 너무 다 얘기해줬나 아 너무 다 얘기해줬나 모든 걸 얘기해줬나 아 오케이 또 뭐 얘기해줄까 근데 정육장으로 돌아갈게 정육장 정육장 뭐가 웃긴거야? 뭐가 웃겨? 그러니까 정육장 같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와서 보면 진짜 아늑하고 진짜 거의 약간 핑크색이거든요 예쁜 핑크색 근데 이거 정육장이라고 하니까 야 어이가 없는거야 뭔지 알려 화면을 다 못 닫는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인이 없으면 불안했어 옛날에 왜냐면 나는 나는 아이라인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내가 근데 그거 알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거야 그냥 바른거야 계속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돼요 그게 과한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안그리면 불안한거야. 맞아 맞아 재호 형이 나보고 남자 가인이라고 그랬었지? 또 너무 어둡긴 하다 그치? 아까 그거 하늘색 켰다가 이거 켜니까 하늘색 켜볼까? 근데 이게 하늘색이 완전 하늘색이 또 아니야 이거 하늘색이야. 이거 하늘색이야. 껍질이 자꾸 이러나 이거. 껍질이 자꾸 이러나니까 내가. 아 나 이거 나 팔이 지날 것 같아. 아니야 이러면 약해 보이잖아. 너무 편해 지금 자세. 너무 편하다. 아니야 아니야. 장난친거야. 뭘 불거워 이게. 내가. 내가. 내가 막. 진짜 이거. 진짜. 손으로. 그. 내가 막.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런걸 팔아프면 안되잖아. 아 왼손으로. 이거. 왼손으로 바꿀 생각 안하겠지? 그러니까. 화장실. 맞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도 계속 가고싶어요. 내가. 지금도 가고싶어요. 내가 말을 안하는거지. 왜냐면. 글쎄요. 뭐 이미. 이미 계속 2시간 동안. 오른손으로만 들었는데. 오른손만. 하는게 답지. 왜냐면 지금 자세가 너무 편해. 뭐. 화장실 다녀와요. 화장실 갈거면 이거 끄고 가야지. 길쎄요. 막 그렇게 막. 급하지않아. 이게 뭐냐니 이게 인스타 라이브지 뭐하는지 알아? 이게 인스타 라이브야 생방송이라고 화장실 라이브가 안돼요? 화장실에서 무슨 라이브예요? 화장실 화장실 라이브로 어떻게 하는데 보고싶어 이런 말 저 그 화장실 라이브 보고싶어 이 말이죠? 화장실 라이브 아니 안괜찮아 뭔소리야 나 지금 하고싶어서 화장실 찾는거 안보여? 나 지금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됐어요 나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게 싫어 돌아와가지고 이거 다시 하는게 싫다고 화장실 갔다가 올게요 화장실 갔다와서 아 갔다왔다 너무 싫어 화장실 아 그래도 왜 그래도 켜고 싶잖아 제오 형 화장실 왔어? 제오 형은 창피한 게 아니고 아니 아 화장실 얘기 하지 맙시다 저기요 미나 쌍 레벨1 미나 쌍 여러분 화장실 얘기 그만 합시다 토일렛 얘기 그만 합시다 화장실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무슨 얘기 하냐면 무슨 얘기 할까 오케이 무슨 얘기 하지 그룹 그룹시바 아니고요 그룹시다 그룹시다 에요 그룹시바가 아니고 그룹시바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룹시바 하면 안 되고 그룹시다 그룹시바 그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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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бот 그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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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아 뭐해? 저기요 화장실 일기 근데 이게 진짜 좀 딜레이가 심한가보다 진짜 진짜 그러네 이게 막 어저께 사원이 왔다 갔어요 여기 작업실에 1분 뒤에 읽는다고 댓글 귀걸이 아 진짜 나는 그냥 뜨는 걸 그냥 읽었던 거야 아 진짜 그러면 이거 완전히 소통이 안되면 안되겠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얘기는 오늘 끝났잖아요 화장실 안가고 싶어요? 와 나노다 나노다 와 나노다 나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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